구TV 기독교보금 방송이 통기타 가수 소리세를 비롯해 권태수, 이태원, 신계행 씨 등 크리스천 가수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구TV가 진행하는 다양한 선교사역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구TV 김명전 사장은 구TV 선교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사역에 함께 힘써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권태수 씨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한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구TV와 함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눈으로, 파파, 작은 연인들 등의 곡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권태수 씨는 지금도 찬양사역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듀엣으로 활동하는 소리세는 국민 애창곡으로 꼽히는 그대 그리고 나로 백만장이란 판매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솔기라는 곡으로 유명한 이태원 씨는 고니, 여인아, 그대 등의 곡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신계행 씨는 1985년 가을사랑으로 데뷔해 2010년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에서 포크송 부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